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륙에 있는 신라의 영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지도를 보면 잘못됐습니다 신라를 경상도 쪽에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 초기부터 대륙에도 중국 대륙에도 신라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지도를 흐르고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구려나 백제 지도도 다 잘못됐습니다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신라는 13대 미추왕 때부터 김씨가 왕을 잇게 되었다 삼국사계에 따른 신라는 22대 지중강 4년까지 나라의 이름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사라 시라 신라 등으로 불렀다 지중강 4년에 국명을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의 취구도 마리깐에서 국왕으로 정했다 중국의 북사 북제서 수서 구당서 등에는 신라의 진평왕이나 진흥왕을 낭랑궁궁 신라 왕으로 보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중 북사 신라열제는 그 땅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는데 한나라 때 낭랑 땅으로 사라 라고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고구려의 동남쪽에도 어떻게 그게 정상도 지역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륙에 있는 중국 대륙에 있던 그 신라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문안에도 신라의 영토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사 북제서 수서 구당서 등에는 신라의 진평왕이나 진흥왕을 낭랑궁궁 신라 왕으로 보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신라 왕을 낭랑궁궁으로 보냈다는 것은 신라의 위치가 한나라 낭랑궁과 관계했기 때문에 신라 왕을 낭랑궁궁이라 한 것입니다 낭랑궁이라는 것은 한나라 낭랑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나와 대륙아 사이 그쪽이 낭랑궁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신라 땅이 초기에 그쪽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나라의 왕족이었던 기자는 은나라가 망하자 조선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상사대전 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 문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나라 귀족인 기자가 조선을 왕로하니 주나라 무왕이 조선 후에 봉했다는 것은 기자가 조선의 영토를 가하니 조선 후에 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자가 간 곳이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선에 봉한 것이 다른 나라로 갔으면 다른 나라로 봉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자가 간 곳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선비중 모형회가 조선 땅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모형황이 조선궁에 봉해졌다는 주로궁 신도 변문이 있습니다 선비중 모형회가 조선 땅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중국에서는 모형왕을 조선궁에 봉한 것입니다 모형선비가 조선 땅을 차지해서 다스리니까 조선공으로 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낭낭군공 신라왕을 낭낭군공으로 봉한 것은 신라가 낭낭 영토에 차지했기 때문에 낭낭군공으로 봉한 것입니다 삼국사학의 고구려분계 장수왕을 보면은 장수왕을 유동군 계급 고구려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수왕 때 영토가 유동군 그러니까 나나부터 대낭아 사이 그 사이까지 고구려 영토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삼국시대 왕을 봉한 장면을 가지고도 그 영토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분계 문정왕 때 보면은 남재의 황제가 왕을 체립하여 사지절 상기상시 도덕영평 이주 정동대장군 낭낭공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문정왕 때 낭낭군 그 나나와 대낭아 사이 그 영토가 고구려 영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토도 고구려 영토가 아닌데 낭낭공공으로 삼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계가 잘못됐습니다 아무 연구 없이 그냥 고구려 영토를 봤다가 요아 쪽으로 그려놓고서 신라 영토는 엉터리 역사학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과서도 잘못되고 삼국사학계 신라분계 남해 차차음을 보면은 원년 4년 가을 7월에 낭낭병사들이 와서 금성을 여러 부부로 애웠었다 여기서 낭낭병사는 평양에 있는 체리의 낭낭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낭낭병사라는 것은 나나와 대낭아 사이에 있던 한나라의 낭낭군 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의심이 안 봐서 이것이 낭낭국의 병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삼국사학계 신라분계 남해 차차음을 보면 14년에 외인이 명선 일백척을 보내 바닷가에 민가를 노락질하였다 왕이 육부의 낭낭명선을 발동하여 이도를 맡게 하였다 낭낭이 우리의 내부가 비었을 것이라고 하고 금성을 공격해 오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다 여기서 낭낭 또한 나나와 대낭아 사이에 있던 한나라의 낭낭군입니다 그리고 외인이 병선 일백척을 보냈다는 것은 경상도 쪽 그쪽에 일본 외국가 그쪽으로 침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신라 영토가 나나와 대낭아 사이에 낭낭군에 있었고 또 경상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영토가 신라 영토가 대륙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학의 신라분계 1위 이사범 30년 가을 8월에 낭낭이 북적 변경을 침범하여 타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14년 37년 고구려양 무율이 낭낭을 시격하여 멸망시켰다 그 나라 사람 5천명의 투명이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고구려양 무율이 나나와 대낭아 사이는 한나라 낭낭군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낭낭군에 5천명이 신라로 투항합니다 그것은 낭낭군 지역에 신라 영토가 있기에 그 가까운 쪽으로 투항한 겁니다 이들은 투항한 낭낭사랑 5천명은 옛 조선의 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투항이 대대로 살던 그쪽에서 신라 영토로 내려서 같이 사는 겁니다 신라분계 남의 차창 기원은 4년 11년 유리 이삭은 기원은 30년 때 낭낭의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낭낭은 한나라 낭낭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리 이삭은 기원은 37년에 고구려왕 무율이 낭낭을 시격하여 멸망시켰다 그 나라에 사는 5천명이 투항해서 육부에 나누어 살게 했다는 기록이 한나라 낭낭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리의 낭낭국이나 한나라 낭낭군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라를 공격한 낭낭군이 체리의 낭낭국인지 잘못 알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라를 공격한 낭낭붕사는 한나라 낭낭군입니다 바로잡아야 하는데 꼼꼼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만족원력에 따른 구다능서를 인용하여 신라를 계림도덕부로 삼고 그 왕 김보민을 계림도덕으로 삼았다는 내용과 신당서를 인용하여 신라랑은 금성을 거쳐여 금성의 둘러는 팔리며 그 왕을 계림도덕으로 삼았다는 내용과 함께 신라랑은 동서천리 남북삼천리였다는 내용을 볼 때 신라의 계림은 현재 길림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계림과 길림은 오륜 발음으로 달리 부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지린으로 발음이 같지만 현 길림이라는 지명이 신라의 계림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린이라는 발음을 가지고도 671년에 신라문모왕은 대당총관 설인기에게 보낸 답신에서 자신의 적함을 계림주 도덕 자위군 계부위 종삼사상 주국 신라왕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라왕을 대도덕 계림주 제군군사나 계림주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신라왕을 봉할 때 계림주 자사나 계림주 군으로 봉했습니다 중국에서 신라왕의 계림주 도덕이나 계림주 자사라고 한 것과 만주국을 위해서 지린성은 신라의 영토로 한 것은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 지린성이 신라의 영토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림하탈령이 신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수백 년에 걸쳐서 신라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영토는 지린성도 신라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국사기 신라 북위 지마이사금 13년 125년 봄 창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에 대거 침입하여 관리오와 백성을 죽이고 누락질하였다 가을 7월에 대령의 목적을 실격하고 2월을 넘어왔다 왕이 그를 백제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백제가 다섯 장관을 보내주었다 적이 그 소식을 듣고 계속 물러갔다 여기서 말갈이는데 말갈은 연해주나 흥룡성에 살던 그 말갈족입니다 여진족의 조상입니다 당연히 신라의 영토가 지린성에 있으니까 말갈이 북쪽 본명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말갈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신라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덕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하를 갔다가 그 송화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사기 신라봉기 지마이사금 보면은 125년 가을 7월에 또 대령을 대령의 목적을 실격하고 이하를 넘어왔다 왕이 그를 백제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백제가 다섯 장관을 보내 도와줬다 적의 그 소식을 듣고서 물러갔다 상국사기 신라봉기 자비마리칸 468년 가을 9월에 하슬라사라는 건데 15세 이상인자를 징벌하여 이하의 상을 쌓았다 여기서 이하라는 건 송화강을 말합니다 이하 서쪽에서 막았다 송화강의 가로쪽으로 서쪽에서 고고려나 말갈의 침략을 막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봉기 소지 마리깐 2년 480년 11월에 말갈이 북적 변경을 침략했다 480년 3월에 고고려가 말갈과 함께 북적 변경을 쳐들어와 혁명성 칠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로 진군했다 우리 군사가 백제 가야의 구연분구와 함께 길을 나누어 가고니 적이 폐하여 물러갔다 이하 사쪽까지 추격하여 물려치고 일찬연명의 목을 베였다 여기서 이하라는 건 송화강을 말합니다 대동강이나 구축강이 아닙니다 역사학계가 이런 것을 보면 대명 일통제에선 살수이 서쪽은 압력시 고 동쪽은 평영성이다 그것에서 신세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귀되고 있으나 살수가 현재 윤희성 무슨 시기에 시작하여 산업에 내려가는 물증기인 호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호나의 산론을 명렬의 시대의 기록에선 살수라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수나리아장사 신세웅이 전산고시라 지적하면서 호나를 살수라 비장합니다 이 살수에서 살수대첩이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국사계 신라봉기에도 살수가 나옵니다 대명 일통제에선 살수대첩이 살수로 호나라고 말하고 인하대학교 복귀대교에서는 호나가 살수라고 말했습니다 호나와 지린성 가까이 들판에서 신라 백제 연합군과 고구려 백제 연합군이 싸웠다는 싸웠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영토가 호나 가까이 길린 합단 영어 신라산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의 영토가 지린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기록이 지린성이 초기 신라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육사는 신라의 영토가 경상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신라봉기 유리이사금 19년 42년 가을 8월에 맥국이 거수가 사냥을 하다가 새와 짐승을 잡아 왕에 바쳤다 이 맥국도 그렇습니다 이 맥국의 위치가 예동쪽이라고 합니다 예지역이라는 것은 부여쪽 그쪽이 예지역입니다 부여동쪽이면 당연히 상경융천구가 있던 그쪽입니다 이 맥국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중국의 유동만두지역으로 이동해 고구려부여동의 국룡이 가지기 전까지 예와 맥으로 중국지 기록해 보였다 맥국의 위치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당나라사랑 가타미슨 고군극지를 이동해 고구려의 동남 남동쪽에 서쪽이 옛 맥국당인데 지금은 신라의 북주의 삭주이며 천독여왕 때 637년에 우수주에 삼아 군주를 두었다 또 삼국인사는 천주는 옛 우두주이며 옛날에 맥국인데 혹 지금의 삭주가 맥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삭주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이 삭주지역이 신라의 삭주지역은 고구려의 옛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 삭주로 삼은 것입니다 삭주는 상경용천부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 삭주지역을 발해가 빼서 상경용천부로 삼은 것입니다 당연히 맥국의 위치는 상경용천부고 맥국에서 기린 성인의 신라왕에게 그 뭐야 새와 짐승을 잡아서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영토가 저 지린성에 있었음에도 우리 역사교과서는 신라의 영토가 경상도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외국입니다 초기부터 신라의 영토가 초기부터 신라의 영토가 저기 나나와 대능하성에 있는 낭랑군지역과 지린성 만주에 있던 지린성 경상도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뭐야 역사교과서는 신라의 영토가 경상도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힘이 약해서 그 뭐야 나중에 3,4세기쯤에 나라가 왕으로 삼고 그때 기초를 가졌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역사학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을 받은 학생들은 나이가 먹도록 잘못된 역사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답답한 일입니다 KNOW 그 부분적으로 정25 이런 이 통 들어